잠시만요 잠시만요 바쁘시네요 점심 드셨어요? 스토리 올리신거 봤어요 티저 마음에 드세요? 디아이콘 티저 아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비해 한 번 했지 앞에서는 창문 살짝 내리면서 비해 한 번 깜짝 놀랐어 퇴근할 때 엄청 엄청 위험하잖아 clap 콧김 sequences 다는 곳에다 회송당 여름이 비해 고맙습니다 접시 turn 맞다 다는 흐뭇 세영이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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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영이